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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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의 육각령이니까 지나들 보자 미라슨 돈 다 떼고 다니는 미라슨 대학살은 대신에 썩어졌네요 미라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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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스도 아이고, 생략된 사람도 못쓴다. 모은 김에 이자율 100% 라가 불린 돈도 뜯었다. 연사... 수금하자. 연사 탐사... 육각명의 주머니도 털었다. 형상... 형상... 형모... 형상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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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..불둘불셋... 외로웁니다. 형상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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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려 자자 75 골드 들었어 챔퍼 3 2 3 4 6 8 9 10 10 11 12 12 13 12 13 13 14 14 15 16 18 17 18 17 18 20 20 요새 이제 딴과 공 런 스피럴 스피럴 같은 거다. 전등 엘리트 하나 정도 충분히 잡겠지 근데 안 갈래 스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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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답은 소유물입니다. 잠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장 해제. 해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결에 넣어야지. 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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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. 이거 선동과 날조다 이거. 그래서 넣어달라고요? 앞뒤 문맥을 자르면 안 돼. 시그니처 넣긴 해야지. 적어놓을까? 근데 님 저 클립 진짜 만들어주길 원하는 거면 주소를 트게더에 올려주시라 이 말이야. 독고가 제일 낫겄다. 이제 마참에 상섬에 갈 때가 왔다. 유물 다시 졌다. 빠이 말리. 뒤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 가야 됩니다. 둘 다 있으면 딱히 가는 데에 순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둘 다 쓸 수 있음. 너도 도내라. 아이고 편집하라. 불타는 조약. 싸 코스트 덱이니까 불조약도 괜찮겠지. 일단 다 써야되지 않겄어. 가릴 처지가 아닌데. 플렉스. 플렉스. 룬 갓갓면체. 큰아이까지 졌는데. 룬 갓갓면체 룬 갓갓면체 룬 갓갓면체 참호 형상 형상 사신 형상 형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니 형상 형상이 먼저 하겠지? 사실 사신이 먼저인거 이제 상점 다 골라야 되는거지? 해반데 되게 형상밖에 없는 게 좀 암담한데 이거 전장 집으면 신성 나올 것 같아서 좀 불안 불안한데 100% 신성다기죠 이거 아예 산막 이벤트 중에 신성 주는 거 있잖아요 무세 카드 이벤트 아예 산막 이벤트 제가 덱에 전투 장비를 넣었기 때문에 신성이 나올 겁니다 빠리는 강화하는 게 낫겠죠 진화 강화하고 진화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아 오케이 오케이 씜 영 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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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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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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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정보던 기장 몽박 나왔으니까 딜 모자를 얘도 없고요 기사 회생이 진짜 어떻게 이런 카드가 있지? 마사지 좀 한 바타가 갈까? 이 성질을 해야죠 아 시원하다 꼴랑꼴랑 300딜 밖에 못해 1코스트면 막을 수 있는데 한심하군 이런이런이런 진실은 1,19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심접색 골드에 비 2,143골드 완넘은 못했네 alım 많았는데 하 003 하a 005 하 005 하 005 하 006 하 006 하 006 하 007 하 006 하 007 어떠 007